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오늘 쑥 뜯어놨는데요 쑥이 지금 먹어야 한다네요 지금 정말 손가락보다 조그맣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진하면 쓴맛이 강해져서 또 지금 먹어야 또 약이 된다네요 아 그래서 지금 쑥 뜯어놨는데요 심란하네요 저 쑥을 국 끓여 먹으려면 얼마나 뜯어야 할까요 저 전도 먹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뜯어야돼요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쑥이 요만해요 여기 이제 쑥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이거를 열심히 뜯어볼게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이 안 좋아서 요만해요 되게 조그맣죠 쑥이 정말 요만한데 이럴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뜯어볼게요 저 이렇게 대충 뜯어가서 다듬을래요 너무 조그맣어서 여기서 다듬어 뜯긴 힘드네요 너무 조그맣어서 여기서 다듬어 뜯긴 힘드네요 쑥이 쑥이 이제 삐죽삐죽 나와요 근데 이럴때 먹어야 맛있다고 하는데 이거 뜯기가 영 너무 작아서 힘들게 뜯을래요 힘들게 뜯은 만큼 맛있겠죠 이제 쑥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이고매 여러분들 쑥 다듬다가 죽겠어요 세상에 어떤 저희 구독자 엉아가 이렇게 어릴때 쑥국을 먹어야 한다는 말 듣고 무작정 쑥을 뜯었는데 와 인내심 테스트 하시고 싶으신 분은 지금 쑥 뜯으세요 맛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 이거 다듬는거 장난 아니었어요 와 그래도 국 한번 끓여 먹을 정도는 뜯었거든요 이거 쑥 된장국 끓여볼게요 그 구독자님께서 쑥을 지금 시기에 이렇게 어릴때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작정 나가서 쑥을 뜯었는데 정말 다듬기 어려웠어요 지금 다듬어서 이렇게 씻었는데요 와 진짜 이 쪼그마니까 뜯기도 어렵고 다듬기도 어려워요 이 귀한 쑥을 제가 쑥국을 끓일 건데 제가 그전에 이렇게 댓글을 보면 그냥 이 쑥에다가 날콩가루를 묻혀서 쑥국을 끓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도 안 먹어 봤잖아요 그 쑥국도 사실 작년에 한번 딱 먹어 봤는데 그 씁쓸하니 저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 날콩가루를 묻히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그렇게 한번 끓여 보려고요 한번 해 볼게요 된장 이 쑥에다가 날콩가루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된장물에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또 배웠죠 날콩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해서 된장국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쑥 들어갑니다 이걸 막 저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살살살살 그냥 끓게 둬야 된대요 살살살살 그냥 그대로 끓게 요대로 대파 마늘 쑥국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쑥국 먹기엔 사실 여기 안성은 좀 일러요 굉장히 어려워요 요만해 요만해 진짜 요만해요 근데 그거 다듬느냐고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들께서 날콩가루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한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안성지역에서는 날콩가루는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날콩가루를 필순 언니의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저 먹어보라고 그래서 지금 끓였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일까 일단 국물부터 일단 국물부터 국물부터 고소한데요 고소한데요 쑥을 먹어볼게요 작년에 쑥국 딱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쑥국이 이게 무슨 맛이지? 어 왜 이렇게 쓰지? 이런 느낌이었어요 시골 살았는데도 쑥국은 한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 쑥이잖아요 한번 어떨까요? 먹어볼게요 진짜 쓴맛이 없네요 어리니까 쓴맛이 없네 이거 쑥이 좀 컸을 때 쓴맛이 나나봐요 안 쓴대요 근데 향이 있어요 그 날콩가루 넣고 끓인 국이 특이한데요 굉장히 고소해요 엄청 귀하고 힘들게 뜯어서 그런가 정말 맛있네요 맛있다 쑥향이가 막 올라오네요 이제 몸에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그 쑥은 쑥은 그 따뜻한 성질이래요 이 들라물들 대부분이 제가 보면 찬 성질이 많거든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들라물이에요 여러분들 쑥 많이 드세요 물론 저 열 많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사실 제가 열이 많아요 밥 좀 말아 먹어야겠어요 와 어린 쑥 날콩가루 국 와 진짜 맛있다 와 되게 건강해진 맛이에요 여러분들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아 나가시면 되잖아요 바 들에 나가면 쑥 되게 많은데 쑥 그거 꼭 맛보세요 이 날콩가루 묻혀서 된장국 끓이는 거는 쑥 아니라 다른 재료도 가능한거죠 한번 해볼래요 다른거 끓일 때도 진짜 쑥이 어리니까 하나도 안 쓰네요 작년에 사실 쑥 이렇게 컸을 때 뜯어서 끓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씁쓸하죠 하나도 안 써요 근데 사실 뜯기는 힘들죠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와 정말 막 몸이 정화되는 맛이에요 너무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이 확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네요 쑥국 저 이제 맛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끓여먹을래요 좀 씁쓸할 때 끓여먹어가지고 맛없다고 했잖아요 아 맛있네요 여러분들 쑥 뜯으러 들판에 나가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